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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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의 오피스텔로서 전매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무제한 전매 가능에 따른 투자에 대한 환급성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 그런 곳으로서 또한 이제 그 1, 2인 가구들도 굉장히 충분하게 여유가 쓸 수 있고요. 거기다가 3인 가구까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지하철 연장에 힘입어서 서울 외곽 지역들이 상당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도 지금 현재 이런 지하철 연장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죠. 원래도 서울과의 인접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중심의 업무지구로의 이동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자, 이사님이 지금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시세까지 짚어주셨는데 이사님, 이 지역 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교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생활 환경이죠. 그리고 풍부한 배후 수협까지 갖춘 그런 곳입니다. 교통환경으로서는 서북부로서의 어떤 사통 팔탈이 통하는 어떤 지축 지구가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 권역과 상당히 가까운 어떤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또한 생활 환경이라든가 자연 환경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이제 몰세권과 숲세권, 역세권은 이미 이제 되있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의 핵심지가 될 그런 곳인 거죠. 또한 이제 풍부한 배후 수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의 은평, 뉴타운에서 많이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인구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인구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